두피의 상당히 넓은 면적이 흉터로 변해서 모발이 잘 자라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신데요 6개월이 지난 사진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욕우산의원 장태호 원장입니다 저희 모발이식하는 의사들이 가장 까다로워하는 케이스가 과연 어떤 걸까요? 여러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많은 원장님들께서 흉터 모발이식을 첫째로 꼽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정상적인 두피 조직은 말랑말랑 부드럽고 피부 아래에는 지방조직도 꽉 깨끗하게 잘 차있기 때문에 마치 비옥한 몬밭에 작물을 키우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흉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두피 조직 자체가 많이 질겨질 뿐만 아니라 흉터가 깊다면 피부 조직 아래에 있는 피하지방층까지 같이 손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마치 은밭에 물이 하나도 없이 바짝 말라 있는데 작물을 키워내야만 하는 이제 그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흉터 모발이식은 생착률이 조금 낮을 수도 있다 라고 설명드리는 경우도 많은데요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화상 때문에 생긴 흉터입니다 왜냐하면 화상 흉터는 깊이가 깊은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두피에 화상을 입었다 보통 어린아이셨을 때 뜨거운 걸 엎질렀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으신데 뜨거운 게 몸에 닿았다 사람이라면 당연히 빨리 피하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니 높은 온도에 노출되는 시간 자체가 되게 길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피하지방층까지 손상되는 경우가 상당히 드물고요 그리고 모발이식이 생착률이 잘 나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직이 바로 피하지방층이기도 하거든요 피하지방층만 괜찮다면 두피가 좀 질겨져 있어도 한번 해볼 만하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희 뉴에어부산 의원에서 두피 화상 흉터로 모발이식을 받으신 분의 경과 사진입니다 네 수술 전 사진이신데요 보시다시피 두피의 상당히 넓은 면적이 흉터로 변해서 모발이 잘 자라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신데요 다른 흉터와는 다르게 아주 약한 솜털이 남아 자라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이게 뜻하는 것은 이분께서 화상을 입으면서 모낭세포가 많이 손상이 됐을 수는 있겠지만 최소한 모낭을 먹여 살리고 서포트하는 피하지방층은 멀쩡할 가능성이 높겠구나 라고 저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내원하셨을 때 제가 흉터 부위를 이리저리 검사를 해보니까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걸로 생각이 되어서 모발이식을 권해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20후 6개월이 지난 사진이십니다 흔히 정수리 모발이식 하면 헤어라인 모발이식에 비해서 경과도 느리고 생착률도 낮다 라고 늘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분께서는 정상 두피도 아니고 화상용 털을 입으셨던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경과가 상당히 빠르고 양호하게 잘 나오시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더 지나서 1년차까지 즉 최종 경과가 나오는 시점에 도달하시면 완전히 굵어지지 않았던 이식 모듈까지 100% 굵기를 갖추게 되면서 두피가 거의 비치지 않는 수준까지 증상이 많이 좋아지실 걸로 보입니다 만약에 화상 흉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예컨대 수술 때문에 생기신 흉터다 그런데 봉합이 깔끔하게 잘 되어서 흉터의 깊이가 그리 깊지 않다면 그 흉터 역시 모발이식으로 깨끗하게 지우는 것 얼마든지 가능하니까요 두피에 생긴 흉터로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고민하시지 말고 먼저 저희 뉴에어부산에 내원하셔서 상담부터 한번 받아보시는 것 추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세호 원장이었습니다